2013년에 비슷한 벌이와 비슷한 지역의 직장에 다니던 세 친구는 나름대로의 이유로 집을 구할 때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 직장 근처 대형평형 주상복합 전세를 택한 친구가 있고요. 또 서울에 20평형대 아파트를 매입한 친구, 경기도 신도시에 30평형대 내 집 마련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했던 순간의 선택이 지금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더욱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한테 같이 배워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유를 한 적이 있죠. 항상 제 말에 맞장구를 잘 쳐주던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는 집으로 투자할 생각이 없으니까 부동산이나 법원 경매 같은 건 절대 안 배울 거야. 사람 사는 집으로 장난질 치는 거는 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지. 정직하게 월급 받은 만큼 받아서 아꼈으면 된다고 생각해 나는. 불로소득으로 돈 버니까 좋아? 이렇게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매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돈을 벌 목적이 아니면 알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비슷한 재산에 부동산에 별다른 관심이 없고 서울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A, B, C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모두 2013년에 결혼을 하고 수입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A는 결혼하면서 서울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또 전세를 살면 내 집이 아니니까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새 들어 사는 것보다는 집을 매매로 사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했죠. 물론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도 아내를 설득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직장에서 전철 6정거장이면 출근이 가능한 쪽을 알아봤죠. 찾다 보니까 서울시 동작구에 25평의 아파트를 4억대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구매를 했고 조금 오래되고 좁은 것이 흠이긴 하지만 직장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출퇴근하기가 편리했어요. A는 개인 짐도 많지 않았고요. 평소에 물건을 사서 쌓아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소위 미니멀리즘 라이프를 즐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집은 필요가 없었죠. 이에 반해서 B는요. 욜로족이었어요. 한 번뿐인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죠. 이 B는 평소에 집은 내가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거주하는 곳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돈은 버는 대로 즐기는 데 다 써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경제력이 있어 보이는 고급 수입차를 사는 것이 집에다가 돈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좁은 집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놀기가 불편하니까요.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54평형의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4억 8천만 원의 전세로 들어가서 살았죠. 출퇴근 시간을 버리는 것은 또 싫으니까 직장과 가까운 쪽을 선택한 거죠. C는 남의 집에 사는 것은 싫고요. 그렇다고 내 집에 대출을 받는 것도 싫어했어요. 남의 돈을 끌어다가 쓰는 것은 학자금 대출 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인과 아내가 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찾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는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서울과 붙어있는 경기권의 아파트도 알아봤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서울 중심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파트 가격이 저렴해지죠. 그렇다고 논밭 한가운데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는 곳은 아내와 미래에 생길 아이가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울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 상가나 편의시설이 많고 교육환경이 좋은 경기도의 신도시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본인 하나만 불편을 감수하면 된다라면서 혼자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현재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A의 경우에 실제로 살고 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4억에 샀던 아파트가 9억까지 가격이 오른 거죠. 이 상승한 가격을 연 단위로 나눠보면 거의 연봉에 육박할 만큼 많이 올랐어요. 1년에 약 8천만 원씩 번 꼴이죠. 서울에 집을 구하지 않았던 B와 C보다 자산가치가 몇 억이나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마냥 행복하지는 않아요. 둘째 아이가 곧 태어나서 현재 25평형에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요. 내 집만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서 가까운 곳에 큰 평수로 이사를 가기에는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전세로 들어가자니 계속 가격이 오를 것 같고 가격에 맞춰서 서울 중심부에서 더 멀리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하자니 다시는 강남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B는 이사 초기에 친구와 지인들을 불러서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 넓은 통창을 가진 또 층수가 높은 54평형 주상복합 아파트에 친구들을 불러보아서 집들이 하고요. 또 고급 승용차를 자랑하면서 자아도취되었죠. 그런데 좋은 건 딱 2년밖에 안 갔습니다. 지금은 셋 중에서 가장 자산이 줄어들었어요. 자랑거리였던 넓은 통창은 겨울에는 추위에, 여름에는 무더위에 지치게 했어요. 이 두꺼운 안마커튼을 아무리 닫아두고 보일러를 최고 온도로 틀어도 겨울에 추웠고요.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여름엔 더웠죠. 또 창문이 앞뒤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 환기도 잘 안 됐어요. 이 전용률이 낮은 주상복합의 특성상 비슷한 전용면적, 그러니까 집 내부 실제 평수가 비슷한 아파트보다 많은 관리비를 내야 되니까 지출이 더 많았어요. 더 큰 문제는 이사 온 지 2년 만에 전세가가 4억 8천만 원에서 9억으로 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했다는 것이죠. 서울 구축 아파트 30평형대로 짐을 줄여서 이사를 들어갔다가요. 2년 후에 거기도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2017년도에는 결국 경기도 외곽의 신축 아파트로 전세로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경기도 시흥이나 안산이나 동탄 이신도시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전세가 싸다는데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아니면 이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그런데 내 집 마련을 어디다 하지? 이렇게 늦은 후회를 하는 거죠. 새 친구 중 가장 자산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C는 만만하게 생각했던 출퇴근 지옥을 몸소 몇 년째 겪는 중이에요. 사실 출퇴근한 지 일주일 만에 후회를 했죠. 강제로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에요. 같은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이 이 근처에 있는 대기업이고요. 셔틀버스가 아파트 앞까지 데리러 오니까 출퇴근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왜 나는 1시간을 줄 서서 기다리고 50분 동안 광역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나가야 되는 걸까? 또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은 30분이고 또 아침마다 끝도 없이 늘어져 있는 버스 대기줄을 보니까 정말 헛우숨만 나오는 거죠. 친구 A처럼 집값이라도 많이 올랐다면 위안이 되었을 텐데 근처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생긴 또 다른 신도시 때문에 전세 시세는 더 내려가고요. 매매가도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볼 면목이 없는 거죠. 이 3억 5천만 원에 구입한 33평형 아파트가 현재 3억 9천만 원이 된 거죠. 다행히 자산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서울과 더 가까운 곳은 상승폭이 더 커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가기에는 더 부담스러워진 거죠. 이걸 지금이라도 팔고 이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까지 힘들게 버텼으니까 좀 더 버텨봐야 될까 이런 어려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 친구 모두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과 생활 여건이 많이 바뀌었죠. A처럼 확실은 없었지만 운 좋게 자산이 증가한 친구가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져서 상대적인 박탈감은 느낄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직장과 점점 더 먼 곳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C는 교통이 좋아질 때까지 버티면 더 가격이 상승할지 대출을 더 끌어모아서 더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갈지 쉽지 않은 고민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자산의 차이와 생활의 불편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의 질이 결정이 된 거죠. 인간 생활의 3대 요소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옷, 음식, 집이죠. 옷 살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마음에 든다고 바로 결제를 하기보다는 다른 가게에 비슷한 옷이 있는지 찾아보고 직접 한번 입어보죠. 또 바로 사지 않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같은 물건이 더 싸게 팔고 있는지도 알아보죠. 밥을 먹을 때도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맛집을 찾아보고요. 어떤 종류의 음식이 맛있는지 어떤 메뉴가 있는지 고민해보고 식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이 밥값보다 5,000배 이상 비싼 옷값보다 1,000배 이상 비싼 집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옷을 살 때보다 1,000배 이상 많은 노력과 고민을 통해서 집을 살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단순하게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통해서 혹은 직장 동료의 추천에 의해서 카페나 블로그의 글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옷 살 때랑 밥 먹는 거 고를 때는 스스로 직접 판단을 하는데 집 살 때는 스스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나마 남의 글이라도 찾아서 읽다 보면 좋은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낫죠. 많은 돈이 들어간 이 부동산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를지 내릴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요. 집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만 신경 쓰고 사는 것이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ABC와 같은 친구들은 계속 있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 중요한 선택을 운에 맡기실 건가요? 부동산 경매와 투자 공부를 통해서 예감이나 운을 통해서가 아닌 합당한 근거를 통해서 가격이 오를 만한 곳에 내 집 마련을 하시고 투자를 통해서 가족과의 행복을 지키셨으면 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쓰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가치 있는 물건들을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경매 회사에서 나오는 책임에도 불구하고요.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는 게 한정입니다. 제가 약 10년 정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권리 분석에 대한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낙찰받은 물건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을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적지 않은 종자돈을 운만 믿고 남의 말만 믿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종자돈을 잘 불려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근거 없는 선택에 따른 부동산의 매입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